제 피부 비결이요? 타고났죠? 촉촉하고 탱탱하고 매끈하고 윤기나고 피부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수분 부족입니다 네? 제가 수분 부족이라고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탄력도 없네요 이 제품 한 달간 사용해보고 다시 오세요 아니 이건? 꿀벽 보습 CL4 맥스 히알루로닉 프로폴리 샘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피부에 수분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히알루론산과 보습 영양이 가득한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함유되어 수분 꿀벽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앰플이에요 오... 아주 상쾌한 향이 나요 끈적임 없이 가볍고 산뜻하게 발리기 때문에 부담없이 데일리 앰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대박 수분 꿀벽 보습막으로 피부에 촉촉한 영양이 가득 어디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준비됐죠?